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4U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MBC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도 을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옛날 곡 중에서요 여러분들 박수치고 따라 하실 만한 노래 왜 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레스원의 장혜석입니다 프레스원의 장혜석 프레스원의 장혜석 파아더 맞은 œ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 안에서 못 없는 거야 하긴 싫어 만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하나도 없는 거야 나 그래도 그런 괴로워 너 저녁으로 가야 이딴 나갈까 왜 그래 뭘 하자는 거야 참는데도 왜 괴가 있어 I'll give you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하긴 싫어 만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하나도 없는 거야 하긴 싫어ardı 내 청식이 1, 2, 3, 4 이 노래 이제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아면 아무래 not 한 거야 이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Porter Bryan 봄도 너를 보는 봐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감사합니다